하나님의 약속 여러분 선생님이 보물을 찾아란 얘기는 선생님이 먼저 보물을 숨겨두었다 보물을 찾아란 얘기는 보물이 있다는 말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란 말씀은 하나님이 먼저 준비해 두시고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먼저 하나님이 교획해 두셨습니다 아직도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것은 나의 기도를 외면하거나 나의 기도를 듣지 않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교획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가 아시아로 가고 비두니아로 가고 그렇게 가서 복음 전하기를 기도해도 길이 열리지 않고 막히는 겁니다 이것도 못 가게 되고 이것도 못 가게 될 때 그건 기도가 막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처음부터 사도 바울을 마게도냐로 보내기로 교획하셨고 유럽의 큰 대륙으로 가서 복음 전하기를 주님은 처음부터 교획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아시아로 가는 길은 당연히 막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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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건 당연히 막혀야 된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모든 길이 다 열리면 우리는 복된 길로 갈 수가 없어요 진리는 한 길입니다 어떻게 모든 길을 다 가고 진리의 길을 가겠습니까? 아직까지도 나의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나의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크고 놀라운 일을 이미 교획하시고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를 믿음으로 가게 하시는구나 세 번째 먼저 하나님이 뜻을 정하여 두셨다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다가 하나님께 원망을 했더라 그럽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들을 신반하셔서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서 다 죽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기도하자 하나님이 모세야 그러면 네가 저 불뱀과 같은 형상에 노뱀을 만들어라 쳐다보기만 하면 살리라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아 노뱀 바라보니까 살았어 내가 바라보니까 살았어 백성들이 바라보아서 살았습니까? 사람들이 바라보았기 때문에 살았어 하나님이 살려주기로 뜻을 정하였기 때문에 살았죠 하나님이 뜻을 정하지 않았는데 그들이 노뱀을 만들어서 보았다고 살겠습니까? 주님의 뜻이 이미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살리기로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사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이 된다는 건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에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기를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하나는 바라보시고 오늘도 기도 가운데 영광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주곤합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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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감사합니다.